구우카! 네 안녕하세요 드럼쟁이 여러분 드럼어 조우카입니다.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셔플 리듬을 저희가 배웠으면 이제 또 셔플 피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. 자 피린을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셔플은 사면음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사면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위에 링크 보시고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셔플 리듬이 되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. 이제 뭐 교회나 이런 데서는 찬송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과 어린이 찬양 이럴 때는 좀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 대중음악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. 하지만 이 사면음 육연음은 꼭 셔플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는 그런 리듬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셔플에서는 특히 더 이 사면음 육연음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면음을 연습을 하시고 그 사면음을 가지고 이제 셔플 리듬 사이사이에 피린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피린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썼던 그 셔플에서 많이 쓰이는 피린이 두 가지인데요. 바로 이 셔플 하이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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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피린이고요. 그 다음에는 사면음 따다다다다다. 이 두 가지만 조합을 하셔도 셔플에서는 꽤 많은 피린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서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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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위치만 바꿔도 여러가지 형태의 피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? 이거를 이제 뭐 키트도 바꾸고 발이랑도 좀 섞어보고 이런식으로 또 피린을 해보실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 셔플에서 가장 기초적인 피린 두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빰빠빰빰이랑 따다다다다다다 아시겠죠? 이렇게 스네일상은 이렇게 되구요 탐도 한번 돌려 볼게요 이 셔플에서 계속 됩니다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피디는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가지만 아셔도 사실 셔플 피린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요 요거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셔플에 넣어보시면 좋겠구요 제가 한번 피린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? 사실 셔플은 좀 빠른 템포가 많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형태로 피린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가지 빰빰빰빰빰 이 피린과 따다다다다다 두가지 피린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네 셔플 리듬 할 때 피린으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